안녕, 코코몽이야. 우리가 먹는 식품 어디에서 왔을까? 식품이력 추적관리 검색해볼래? 분유 사면 확인해! 이유식도 조회해! 건강기능식품 살 때 식품이력 검색해! 식품이력 추적해! 식품이력 검색해! 우리 아이 건강하게 식품이력 지켜요! 우와! 회수하면 확인해! 확인되면 반품해! 불량식품 유통 차단 식품이력 회수해! 식품이력 추적해! 식품이력 검색해!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식품 걱정마!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함께합니다.